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의 교학과 고민희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미국에서도 강의를 하고 한국에서도 강의를 하고 여러 국회에서도 해보고 했지만 오늘이 가장 사실 떨리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여대에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내용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는 20대 남성분들, 20대 여성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또 사실은 제가 말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좀 더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Q&A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아니면 제가 할당받은 주제는 젠더 갈등과 민주주의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아는 것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각도로 접근해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지는 이런 자리에서 얼만큼 젠더라든지 이런 젠더와 민주주의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듣거나 연구를 해보실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또 다른 목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런 젠더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어떤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제도 개혁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젠더 갈등이 한국에서 굉장히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의 영역, 그 다음에 경제의 영역, 그리고 사회의 영역에 많은 부분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고 싶은 질문은 그럼 과연 젠더 갈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류의 갈등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실 다른 갈등이랑 어떤 점이 다른가 왜 이렇게 젠더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첨예하게 느끼고 또 많은 어떤 프릭션, 이런 마찰을 갖고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잠깐 그냥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갈등 혹은 균열 제가 이제 나눠드린 영문 자료가 갈등과 균열의 차이 그다음에 균열이 가지고 오는 어떤 정치적 조직의 가능성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젠더 갈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급 갈등이라든지 종교 갈등, 세대 갈등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네. 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균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공고해지는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이제 이 네모의 사이즈는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이 파일을 이렇게 파일하고 치면 파일을 많이 갖고 있는 세력 혹은 그룹과 파일을 적게 갖고 있는 그룹이 이제 서로 정치적인 어떤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세대라든지 잘 안 보이지만 기성세대, 그렇죠? 기성세대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작은 파일에는 청년세대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갈등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갈등의 균열 점이 허우트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상위계층, 그렇죠? 그리고 소득 하위계층 이런 부분에서의 균열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균열이라고 치면 우리는 영호남 갈등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균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호남의 지역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영남이 동쪽에 있고 호남이 서쪽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원을 분배를 할 때 도로가 뚫린다든지 아니면 교부금, 학교를 짓는다든지 어떤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영남과 호남의 지방적 차이가 이제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라 적어도 몇 십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갈등이기 때문에 이런 균열들이 공고화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 정당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물론 영호남 갈등은 한국에 국한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와 세대 갈등도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계급 갈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동당이 생긴다든지 보수 정당은 기득권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런데 남녀 갈등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남녀 갈등은 합의가 되어 있지 않죠. 적어도 지금은. 옛날에는 사실 왼쪽이 이제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이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지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20세기 초라든지 19세기 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여성들이 선거를 하게 된 연도가 언제였을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1920년입니다. 100년이 조금 넘은 것이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여성 참여권이 주어진 것은 1920년 굉장히 늦은 편에 속하고 또 재산권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주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자원의 분배가 불균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지난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자유와 평등의 원칙 이 자유와 평등의 원칙은 사실 그룹 간의 자유와 평등이라기보다는 개인으로 소급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던 내가 키가 크건 적건 작건 내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내가 흑인이건 백인이건 모든 나는 개인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의문을 가지게 시작하는 거죠. 나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파이의 분배를 더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운동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획득한 나라에서는 이런 남녀간의 평등을 헌법에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남녀간의 평등이냐 아니면 성적 지향성의 평등이냐는 이제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별의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많은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어떤 법적인 평등이 이미 많이 확인된 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논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남자가, 남녀가 평등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아래를 보면 이제 아래 세대에서는 여성들이 더 많은 파이가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옛날 할머니 세대는 조금 더 좀 권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파이가 배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오른쪽과는 굉장히 상반된 여러 가지 논리가 경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세대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급 갈등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많이 없으면 종교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것도 종교 갈등에 기반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역사와 또 억압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비하여 젠더 갈등은 이제 훨씬 더 다이내믹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파이가 분배되어 있는가 자체에 대한 합의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옛날과 비교했을 때 1970년대나 80년대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 혹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누가 더 피해자인가 피해자 가해자의 약간 그런 언어를 쓰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억압을 받고 있는가 이런 어떤 파워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균열에 비해서 젠더 문제가 아직 사실은 싱싱한 어떻게 보면 균열이기 때문에 새로운 균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치적 조직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어떤 정치는 예를 들어서 젠더 균열을 정책화하고 정치화했지만 정당은 사실 어떤 식으로 이 젠더 균열을 정책화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젠더 균열 아니면 젠더 갈등을 정치에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소환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언행인지 정당의 어떤 정당, 정책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느냐 당대표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실행력도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정책화되지 않은 정치화되지 않은 균열은 사실 어딘가에서 표출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특히 이제는 시민사회라고 하면 오프라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이런 불만의 표출 내지는 급진화, 양극화 형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균열들은 사실 젠더 갈등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흑백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던 때에서 보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말콤엑스라든지 이런 흑인 운동가들은 굉장히 블랙 팬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등을 이룩할 수 없다. 인종적인 평등을 이룩할 수 없다.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급진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사실 이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회과학 연구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죠. 20대 남녀들이 적어도 아니면 30, 40대 남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정치 이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지는 경제 재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지는 이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성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젠더 갈등이 진짜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한국에서의 젠더 갈등이 여러모로 사실은 무빙 타겟이 많은 거예요. 젠더 갈등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있다면 누가 더 억압을 받느냐 누가 억압을 하느냐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정말 뭔가 제가 이걸 걱정할 정도로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젠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엮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이 젠더 갈등이 그러면 한국에만 있는 현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군대 문제라든지 몰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 안에서 지금 성별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MG세대, Gen Z라고 하죠. Work Generation, Cancel Culture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특성이 기반한 젠더 의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한국에만 있는 것인지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다른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트위터에서 많은 재미있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도와주듯이 그래서 어떤 포춘이라는 잡지에 Financial Times, FT에서 어떤 기자가 이 그래프를 올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리트윗이 엄청 X죠. 이제 트위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잘 하시니까 이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굉장히 이념적인 격차가 젊은 Young Men and Women in Countries Across the World 세계를 다 이렇게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예시가 South Korea입니다. 여러분한테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죠. 네, X축은 이제 시간의 흐름입니다. 2005년부터 2022년 Y축은 뭐냐면 Y축이 중요한데 Y축은 이제 진보의 퍼센티지에서 보수의 퍼센티지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되면 뭐예요? 진보 50, 보수 50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고 음수가 되면 뭐예요? 더욱더 보수가 많다는 것이고 양수는 뭐예요? 진보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적어도 한국에서의 현상은 두 가지 뭐 두 가지, 세 가지가 있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성들은 계속 진보적이 되고 어느 정도 진보적인 트렌드가 조금 꺾이는 면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진보화되어 있고 남성들이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패턴이 확인이 되죠. 저기 까만 줄, 0에 있는 줄을 보이시면 그 위에 있는 것은 사실 진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특히 영국에서는 남녀 공히 진보적인 젊은이들이 더 많지만 성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여성들이 진보화된 것 그러니까 진보적인 여성들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여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죠? 특히 이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 그 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보적인 경향도 있지만 특히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줌인을 해가지고 한국의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19년에 시사인에서 이 젠더 갈등이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빨간 것만 보시면 이제 소위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성 차별 문제가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이제 37.5% 아 37.7%의 남성 20대 남성들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 23.8%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이런 이제 여성 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남성 특히 20대 남성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남성 차별 문제가 심각한가 아까 얘기했던 역차별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남성은 대체로 심각하다 내지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정치 이념의 젠더 차이가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굉장히 여성들이 진보화되고 남성들은 이렇게 약간 답보를 하면서 조금 더 보수화되는 성향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다. 특히 이제 정론 남성들이 덜 진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념 격차가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연구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이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정책 선호의 묶음으로 본다고 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젠더 갈등의 격차가 별로 없다는 주장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실 2년간의 별로 차이가 없는데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한데 이렇게 젠더 갈등이 표면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심리적 요인이 아니고 그냥 요인이라고 치면 경제, 문화, 정치의 영역에서 살펴볼 건데 먼저 경제 요인을 보면 여러분은 또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정치적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그냥 수학, 영어 이런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이런 환경에서 뭐 여학생이 잘하네, 남학생이 잘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앞에 위에 세 개는 피사스코어, 프로그램인 인터내셔널 스튜던 아세스먼트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수준을 다 비교를 하거든요. 거기서 볼 때 이제 읽기는 대부분 여학생들이 더 잘하는 것으로 나면 빨간색이 여학생인데 이렇게 살펴볼 점은 이제 수학이랑 과학에서 소위 말해서 여성들과 남성, 여학생과 남학생의 갭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점수 차가 거의 없어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과학 같은 경우에 2015년에 보면 이제 여성이 조금, 여학생이 조금 높은 상황 그리고 밑에 걸 보면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도 이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추월하는 경향이 2008년 이때쯤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전하는 문화 자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학생들이 나랑 뭐 여학생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김창환이랑 오병동 교수님 논문을 공유를 해드렸죠. 이제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20대 대학 졸업자의 여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를 떠나서 이제 임금이 약 20% 정도 낮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인 즉슨 요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잘 가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노동시장에서는 이 페널티가 존재를 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연령대별 여성 보육률 내가 20대가 우리가 평생 20대로 살 건 아니잖아요.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 10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어디서 일하고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의 여성들은 이제 그림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할 것이냐. 아이를 낳고 일을 잠시 쉬고 이 휴지기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우리가 지금 30대 생각할 지금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대에 우리가 취직 당장 취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왼쪽을 보시면 이제 20세에서 29세 사이의 남녀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는 여성이 훨씬 더 높게 나오죠. 특히 이제 2018년에 계속 현대로 넘어올수록 여성의 고용률이라든지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남성을 추월하는 형상이 생기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밀리테리 페널티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의 최신 자료 2021년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70.9%까지 올라가요. 25세에서 29세까지는 여성들이 10명 중에 7명을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비율이 이제 30대 중반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노동을 그 이후로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옛날 같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일하다가 애를 낳고 쉬고 다시 삼성에 복직할 수 있느냐 물론 복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세컨데리 인컴 남편이 준 소득자가 되고 부인이 보조소득자가 되는 경향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이유 우리가 왜 이런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노동시장에서의 보는 시각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학자들이 20대 남성은 현 세대적 불평등 내가 20대에서 느끼게 된 불평등 예를 들면 진학률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다음에 군복무라든지 고용률에서 모든 부분에서 남성들의 어드벤티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어드벤티지는 언제 30대를 지나서 materialize 되는 것인데 근데 여성들은 거꾸로 조금 다르게 전세대적 생애 주기적 불평등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인근 격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이라든지 뭐 어떤 위험의 가능성, 리스크의 가능성이라든지 아까 봤듯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격차가 얼마라더라 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방점을 주는 듯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크라우디아 골든이라는 경제학자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페미니스트처럼 나가가지고 우리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계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을 설계할 때 나의 협상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남녀 봉이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Quiet Revolution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태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건 어떻게 보면 진화의 관점, 에볼루션의 관점인데 이제는 레볼루션이 됐다는 거예요. 혁명이 됐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 이제 골든이 2006년에, 이미 17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호라이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지평에 대해서 내가 교육을 하고 대학 교육을 받고 인턴을 하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Human Capital Investment잖아요.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투자가 이제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30대, 40대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애를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잘 하지 않는데 여성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만큼 오래 지속이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선생님, 간호사 전문직, 약사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노동시장의 진입과 후퇴가 가능한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Identity 이제 Job이 아니고 커리어라는 거죠. 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승진을 하고 싶고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도 만들고 싶고 이런 야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Decision Making 내가 어떤 사람의 딸 내지는 어떤 사람의 아내로 아니면 엄마로서의 Decision Making이 아니라 나의 개인으로서의 Decision Making 믿거나 말거나 저만 해도 저의 세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저의 세대도 이런 Decision Making이 있어서 나 혼자에만의 생각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어떤 Constraint가 있잖아요. 규제가 있잖아요.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결정 내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나는 파트타임만 해야지 이런 결정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인컴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조용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회에 나가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이런 게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음으로는 문화적인 젠더 갈등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World Value Survey라고 미국의 미시간대학에서 주기마다 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어보는 서베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면 여러 가지 문항을 물어봐요. 정치 이념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물어봐요. 교회에 몇 번 나가시나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워킹맘은 취약 전 아동에게 좋지 않다. 세 살 전에는 우리 금조기를 내가 키워야 돼요. 이런 질문이겠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남녀 차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파란색과 주황색의 합이거든요. 보시면 미국, 스웨덴, 일본, 대만이랑 비교해서 파란색과 주황색 바가 가장 긴 나라가 어디예요? 훨씬 긴, 50%가 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strongly disagree가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사실 생각을 안 하고 라떼, 파파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한 성 역할에 있어서 이게 참고로 이게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조사된 자료입니다. 다음 질문은 남성은 여성보다 정치 지도자로 적합하다. 이게 또 CEO로 적합하다도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빨간색과 주황색이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회색과 검은색이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인데요. 이제 스웨덴이나 미국 호텍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반대 스웨덴은 강하게 반대를 해요. 남녀 공의 그렇죠? 대만 같은 경우에도 반대의 비율이 높고 일본은 참 재밌게 무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찬성, 강한 찬성과 반대, 강한 반대가 양분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저는 사실 이때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큰 사건이 되어 있는지를 사실 모르고 한국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더 많이 보고 알고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의 조롱이라든지 미러링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어떤 전유, 공유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일베, 메갈리아 이런 부분 이런 서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리고 서로 굉장히 저는 디휴먼 라이징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언사들을 계속 주고받는 그런 온라인 문화들이 굉장히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미디어에서 계속 퍼다 날르면서 여기 보면 포털 전쟁터에서 젠더 갈등 기사는 잭팟 이렇게 나오죠. PV가 뭐예요? 페이지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갈등도 열동률이 젠더 이슈만큼 높지 않았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죠? 신문도 마찬가지고 일단 페이지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여과 없이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종합을 하면 문화적으로는 사실 경제 아까 얘기 보여드렸죠. 경제적으로는 지금 여성들이 계속 조용한 혁명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예를 들어서 남성은 이래야 돼 여성은 이래야 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단 여성만 피해를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에 따라서 남성도 굉장히 브래드위너로서의 주 임금 발생자로서의 그런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성별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에게 적합한 역할 남성에게 적합한 역할을 굉장히 구분짓는 사회다. 남성들도 집에서 살림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남성들도 어떤 특정 직군에 대해서 일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서로 상호 교환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성별화되어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역할 분리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들은 어떤 분야에서 잘할 수 있고 남성들은 어떤 분야에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한국과 전반적으로는 아시아에 많이 있는 편이고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 여성들은 사적 영역에서 많이 활동하기를 바라고 그렇죠. 남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저는 사실 유튜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많이 보지 않는데 많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흡수를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게 뭐죠? 썸네일 이 가장 중요하다고 페이지뷰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자극적이고 굉장히 아이 캐칭한 그 썸네일을 만드느냐 굉장히 컨텐츠 메이킹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젠더 갈등은 거기에 딱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가지 사실 온라인이나 이런 개별 미디아의 폐해가 있죠. 뭐 가짜 뉴스라든지 그죠? 뭐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노출 부분에서 이런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출되고 아니면 뭐 악마의 편집?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실은 부분들을 싹 뽑아내서 이렇게 계속 퍼트러지는 근데 그게 그냥 너무 자극적이다 이런 것 이런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스테메틱하게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미국에도 레딧 같은 그런 온라인 포럼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국민이 보는 블라인드 네이트판 또 뭐 있죠? 뭐 다음 댓글? 요즘에 다음 댓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전국민이 이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온라인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이제 서로 공유를 하면서 댓글을 달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대표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 문화라든지 뭐 내지는 직장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사화되기도 하고요. 기사화된다는 건 뭐예요?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데스크를 통과했다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젠더 갈등 요인은 또 정치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사인 기사에서 또 여러 가지 설문 한 200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의 성별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이 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는 물어봤을 때 이제 특히 20대 남성들 중에서 매우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보수화라든지 굉장히 비판적인 그 젠더 갭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제 여성들을 보면 제가 여성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여성들은 뭐 이게 이제 2019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취하는 어떤 정책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스탠스가 이제 20대 남성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실 법의 집행이 공정한가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한국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몰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나를 굉장히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을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녀 간의 법의 집행은 공정한가를 얘기를 했을 때는 뭐 할당제도 있고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범죄가 있을 때 내가 약간 도매금으로 남성의 어떤 뭐 남성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받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남성에게 불리하거나 아니면 대체로 불리하거나 아니면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남성의 비율이 53% 53.6%가 되어 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는 사실 30대 이상의 남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대 간 격차도 많고 그렇죠. 특히 20대 남성들 또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런데 저는 이제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정치 영역에서 남성들을 어떻게 보면 동원하는 방식 가장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불만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도 막스 베버나 뭐 이런 거 배우시면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폭력의 정당한 행사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가장 어떻게 보면 특정 다른 사회집단과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군대와 경찰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남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젊은 남성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동원이 되고 그렇죠. 군대에는 동원이 되고 경찰에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는 그런 상황 굉장히 내가 한 시민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굉장히 도구적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좌절감들을 국가를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들 사실 그게 캔슬아웃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 군대를 갔다 오면 어차피 임금은 여성들보다 20% 더 많게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기대를 하고 군대에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현재 정치 상황에서 이 젠더 갈등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은 제가 의미하는 바를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들은 구조적인 변화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라든가 교육의 정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변화해 오는 것이고 그렇죠?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느 한 사람이 정책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모여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단편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내지는 여성가족부를 강화하겠다. 그렇죠? 사실 여성가족부가 20대 여성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느냐 우리도 잘 모르고 여성가족부가 20대 남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지를 하고 또 반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다음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심으로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 정책을 전공하셨으면 아마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 대선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젠더 갭이 심한 세대가 20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국에서 되게 많이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진국은 사실 3, 40대 4, 50대 여성들도 더 많이 진보를 진보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위 말해서 현대적인 젠더 격차 투표 격차가 이제야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연구 주제로는 왜 여성은 진보적인가를 물어보지 않고 왜 여성이 보수적인가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대, 50대 여성들은 왜 보수적일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일까? 옛날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 20세기 초 20세기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남편을 따라서 투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쟁에 특히 미국에서는 근데 전쟁이 시작되고 남자들이 이제 군대로 징집돼서 나가면서 여성들도 일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약간의 조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골딘의 책에서도 나와요. 커리어 그리고 가정에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후 세대에서 쭉 지금까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책에서만 보던 모던 젠더 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아주 놀라운 상황은 아닌 것이죠. 적어도 정치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현대적인 젠더 갭과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태의 어떤 정체성 정치가 맞물리면서 사실 이 갭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영역을 또 종합을 해보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분노의 정치 이거는 뭐 제가 지어낸 Politics of Resentment 라는 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책의 제목인데 어떤 그러니까 이 Resentment 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 그러니까 혐오랑은 조금 달라요. 혐오는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분노라는 분노라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분노가 아니고 난 여자라서 싫어. 막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특히 이제 박탈감 나를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우리 집단을 케어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 케어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분노가 분노라고 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다기보다는 굉장히 그런 씁쓸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인 즉슨 사실 대표성의 부재 대의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정치가 민생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치의 큰 부분은 사람들이 어떤 의사를 대표해주는 그 과정에도 있는 것인데 사실 20대 남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나 경찰이라는 굉장히 힘있고 굉장히 독재적인 조직에 있어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하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아까 그전에 보여드렸던 노동시장의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이라든지 저출산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가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 이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청년 남성 혹은 청년 여성을 대표하는가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다수결 정치 및 제도의 연속성 부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을 증진시켜야 된다 불비례성을 극복해야 된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데 이 선거제도라는 것도 굉장히 불안전하면서도 굉장히 자주 바뀌는 이 소위 말하는 휘발성이 너무 큰 제도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것이죠 그렇죠 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어떤 기관을 폐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은 코스트가 동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기관의 폐지가 오늘 문 닫겠습니다 다른 데로 이관하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많은 고려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기관을 신설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뭔가 정권 내에 이걸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조정하고 화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여러분의 숙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 앞서서 그럼 제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제도개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이제 금방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뭐 선거 제도를 바꾸면 어떤 행동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슬로우한 되게 느린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구성 요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도는 법 정책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덕 관습 규범 규범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규범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말하는 잘 들어야 되는 이런 규범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행동양식이라든지 이해 방식 사회 이해 방식일 텐데 이런 제도가 그냥 단순히 제도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어떤 행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역사적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느냐는 이런 바탕을 가지고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혁이 필요할지를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여가부를 폐지해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이런 것은 제도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예스노로 얘기하기 힘든 것이 제도의 개혁일 텐데 그죠 그래서 이 더글러스 노을스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경제학자고 이분도 이제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인스티투션이라는 것은 이제 인포멀 컨스트레인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사고나 행동을 제약하는 어떤 룰들 그죠 남성은 이래야 한다 젠더 노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젠더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여성은 이래야 한다 이런 속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화되는 것이 군대 중 그 중에 하나가 학교랑 군대죠 이제 후코가 그런 걸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생션 타부 커스텀 트래디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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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포머 룰즈를 얘기하겠죠 헌법 그 다음에 그 하위법 그 다음에 property rights 재산권 이제 노르스는 재산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하는 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여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인스튜션이라는 논문을 보시면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제도는 굉장히 폭넓은 것으로 의미를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젠더 갈등을 얘기할 때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인 변화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이 젠더 갈등의 어떤 해결책 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만 여기서 소환해야 될 것은 사실은 여성을 뽑느냐 남성을 뽑느냐 이런 어떤 카운트의 문제 숫자의 문제 그다음에 야당이 되느냐 슈퍼머조리티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또 민주주의의 많은 제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더 어떻게 보면 목소리도 더 잘 낼 수 있고 논리적으로 또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걸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홀만에서 뜨거운 감자 같은 할당제 징병제 출산 그다음에 지방공동화 지방공동화가 또 젠더적인 함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여성들이 서울로 상경을 하거든요 서비스잡을 찾아서 그래서 굉장히 지방에서는 성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고 반면에 또 고령화는 여성 노인들이 많아지고 여성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징병제를 예를 들면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대 자체의 문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선을 할 것이냐 군대에 여성 화장실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소위 말해서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내지는 당연히 문을 열 때는 사람을 환영하려고 열어야지 벌을 주려고 열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수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여성운동이 전혀 반대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도 군대를 가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있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군대 내에서도 그 다음에 정당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립셀, 로컨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균열로 균열이란 게 꼭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정치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당들이 이런 이해관계의 조정을 슬기롭게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당들이 어떤 식으로 이 젠더 문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걸 국민의힘이 들어줄 것인가 개혁신당이 들어줄 것인가 더민주가 들어줄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고 이런 포럼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교육개혁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치와 젠더라는 수업을 매년 학부에서 열거든요 과연 다른 학부에서도 이 수업을 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젠더라는 게 무슨 코드 워드가 낙인이 찍힌 워드처럼 생각되면 안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실은 요소가 돼야 되고 뭔가 공격이라든지 방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멸시의 어떤 코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3년 전에 대만에서 연구 한기를 보낼 때 비슷한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누구를 초대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남학생들이 와서 듣고 질문하고 근데 저는 신선한 충격을 느꼈거든요 제가 이제 여대에서 이런 강의를 하다가 또 다른 환경에서 강의를 했을 때 굉장히 내가 편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한국하고 대만을 비교하는 정치 최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런 강연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꼭 대학일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내지는 성별에 대해서 아니면 젠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오픈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감사합니다